원래 공수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말 많고 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안 지난해 통과됐던 그 문제를 한번 우리 김웅 전 부장검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 또 이제 제가 엊그제 성창호 판사를 한번 방송에 다뤘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지막 제후 진술하는 거 그걸 상당 부분 많이 소개드렸는데 그 공수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하고 판사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제1호가 된다고 윤석열 검정총장을 집어넣겠다고 최강 공직자 기강 무슨 공직 기강 비서관인가 이야기했는데 뭐 공수처가 아니고 윤석열 수사처죠. 성창호 수사처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니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 그랬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쟤는 먼저 윤석열 수사하겠다. 윤석열 죄가 뭡니까? 자기 기소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거거든요. 나쁜 놈들 잡아다가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그게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원래 공수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왜? 우리나라는 판사하고 검사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우리나라는 판사하고 검사가 선출되지 않았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건 물론 검사나 판사의 잘못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이 지금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도 저는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걸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내가 좀 싫다 싶으면 다 처벌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 거면 차라리 저기 옛날에 뭐 마녀재판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생각 달라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참고 가는 게 그게 공동체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형사사건을 그렇게 강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하고 판사가 힘이 세진 겁니다. 힘이 세지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줄이는 방법이 검찰하고 법원의 권한을 줄이는 거와 함께 단기간에 그게 안 줄여진다고 싶으면 고위 법조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 단 그 사람들의 비위 사건, 돈 받아 먹었다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불신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런 제도 만들어 놓으면 잘 돌아갈 수 없다. 분명히 그걸 악용해 가지고 판사 입에 재갈 물리고 검사들 잡아다가 그냥 혼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더 나는 사람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에요. 아니 근데 이제 소장님 이야기가 그대로 맞아 떨어져 버린 겁니다. 뭐냐면 이 법안은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으려고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 이 법안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 즉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공수처에서 무조건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통보제도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통보제도. 그래서 통보를 해주면 야 그거 우리가 수사할 때 가져와. 이렇게 수사해서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사건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수사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거고. 또 더 무서워진 게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직무가 잘못됐으면. 근데 그건 뭐냐면요. 직무 관련 범죄에는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사실 검찰에서 한 것 중에서도 지금 무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직권남용 부분이에요. 그건 이리 보면 코에 걸면 코거리죠.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판사나 검사가 자기들 입장으로 봤을 때 기분 나쁜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위 사건만 있다 그러면 돈을 받았다랄지 이런다 그러면 그게 밝혀져야만 수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직무 관련 범죄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져가서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혐의가 없더라도 그냥 추측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니면 누가 또 고소고발하거나 자꾸 고소고발 시키겠죠. 근데 거기에 더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되고 검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니들이 수사해서 니들이 기소하니까 문제야. 수사와 기소 분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놓은 겁니다. 아니 검찰은 그것 때문에 문제 있는데 공수처는 왜 그거 합쳐놨어요. 아 공수처는 그렇게 남용 안 할 방법 우리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검찰에 쓰시지 왜 검찰에는 안 쓰십니까. 그 제도가 유용하고 그게 실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검찰에 쓰세요. 그럼 검찰의 문제 다 해결이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할 필요 없고 검찰개혁 다 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가 있는 나라들 다 보면 다 작은 나라예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있는 탐호조사구 홍콩에 있는 염정공서, 말레이자에 있는 부패착결위원회 대만에 있는 염정서 이런데 사실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처가 맞는 것은 탐호조사구, 염정공서거든요. 여기에는 기소권 없습니다. 조사권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가져와서 이게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외로 여기하고 달리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수사 기술을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뺏어갈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검사하고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장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있어서 사실은 올해 초하고 작년 말쯤에 와서 권은희 의원이 강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대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실은 대안을 가지고 와서 거의 야당 쪽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4 플러스 1이 깨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랴부랴 그거를 누르고 그냥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게요. 그게 이제 얼마나 참 앞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근데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제도 자체가 이제 일종의 격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뭐 검찰총장을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공수처 검사 수사가 또 직권남용이다. 라고 해서 또 수사를 할 것이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참 문희상 씨가 큰 작품을 남기고 나가게 됐어요. 혁혁한 공헌한 거죠. 나는 방송에서 확실하게 그냥 밟았죠. 정말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좀 이렇게 갈 날이 이제 새잖아요. 그런 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참 공수처법안은 뭐 불을 보듯이 명확해요. 정치 권력 그것도 특히 행정부 수장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권 분립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는 거니까. 헌법상에도 이게 지금 헌법상으로 부합이 전혀 안 되는 기구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서 무조건 다 기구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권고가 없는 것을 하위법위를 그냥 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정당하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헌법상 그 검사에 의한 기소가 맞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 이제 위헌 사례되어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만일에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가 검찰총장이나 A 검사를 공격했을 때 그럼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만히 있겠느냐. 검찰도 그거를 그냥 빌밀해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 수장이 그냥 끌려가는 거 그거는 어느 사람이 그걸 보고 있겠냐. 아니 그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예를 들면 공수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수처가 수사결과 발표한 게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징벌적으로 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헌법에서 행정갑부를 만들어 놓고 행정갑부 뭐 법무부 밑에 왜 검찰 외총으로 두고 있고 대통령 직속에는 이런 이런 것만 있고 이런 게 헌법에서 만들어진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전통이라든지 관례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된 경험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경외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회공학적 그런 개념들 그 부분을 모르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 A라는 제도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진화돼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약간이라도 이렇게 해야 과거의 지혜를 개성 발전시키는 건데 그걸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영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영 경기를 하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 물을 빼버립니다. 수영장에 물을 빼고 그리고 그게 수영 경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 수영장 아니냐 물이 없다고 이게 왜 수영장이 아니냐 니네들이 그건 개혁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게 공정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수영 선수 있으면 발 묶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 앞에 가자는 계속 뭐냐면 기득권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서 이런 거예요. 적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만칙하고 특권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은 공수처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폐해 그리고 오늘 또 특히 현직에 띄셨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놓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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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